네 6월 9일 목요일입니다. 현충일 날 이후 현충일 날 우리 손흥민 선수 전세계적으로 또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박수를 받고 손흥민 선수는 정말로 노벨상 받은 것보다도 더한 영광을 우리 한국인들에게 주고 있죠. 골 놓고 난 다음에 무릎 꿇고 쭉 잔디에서 미끄러지는 그런 짓만 안 했으면 너무 이쁠텐데 글쎄요 젊어서 그렇고 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이고 저 녀석 저러다가 무릎 다치면 어떡하려고 저 아버지는 왜 저런 거 가만히 두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참 엄청나게 폭군 같은 아버지 밑에서 훈련을 받아서 저렇게 잘 됐죠. 그런 아버지 만난 것도 자기가 금생에 못 받기 전에 다 정한 거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오늘처럼 날 되는 것도 다 이제 자기가 정해진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저 사람 인생에 손흥민 선수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다 정해져 있는 거죠. 못 받기 전에 그런 게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해를 하건 안 하건 뭐 도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젊었던 시절에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도도 저런 영광 전세계적인 영광은 아니더라도 자기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영광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가르쳐주는 세상에 그거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팔만대장경의 그 어마무시한 원여수님 같으신 분이 말씀하신 그 많은 것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글자 공부는 거진 안 하신 대행스님께서는 주인공이라고 쉽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이론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이론을 좀 오늘 금강산매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참 사람의 인생은 60년마다 이게 이제 같은 위치에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아주 똑같은 위치는 아니지만 이렇게 마치 그 원자 원자 구조처럼 원자 안에 전자가 돌고 원자 핵이 있고 하는 것처럼 여기 지구가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이제 대행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참 이 우주를 구성하는 뭐 잔디건 공이건 뭐 사람이건 성공이건 골든부츠를 받았건 어떻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지수화풍 공식 이 여섯 개로 이루어져 있죠. 지수화풍 공식 흙과 물과 바람 불과 바람과 사람 몸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죠. 원각경 같은데 잘 나와있고 원각경 보안보살장에 보면 다 나와있죠. 우리가 이제 죽으면 뭐 살은 흙으로 가고 피와 땀과 조변 같은 것은 물로 가고 그 다음에 더운 숨은 뭐 바람으로 가고 또 불로 가고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우리 몸도 이게 이제 일반적인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과 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다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죠. 허공에서 지수화풍은 이런 공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공에 있는 힘은 대표적으로 전기력, 자기력, 통신력, 광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행스님도 그렇고 지금 금강산매경에서 부처님도 그렇고 이 공에는 전기력, 자기력, 통신력, 광력이 여기처럼 이렇게 여기에는 전기력, 자기력, 그 다음에 이제 광력, 통신력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있는 것은 사실은 이런 게 왜 있냐면 지수화풍을 만들기, 지수화풍을 존재하기 위해서 이 공에서 이게 있는 것이다. 결국은 전기력, 자기력, 통신력, 광력이 지수화풍으로 사람도 만든 것이다. 그럼 뭐냐?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어떻게 자기를 인식하고에 따라서 전기력, 자기력, 통신력, 광력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그런 아버지 밑에서 뭐 이 아버지 어렸을 때 축구 안 시켰죠. 어렸을 때부터 축구하면 찬기술을 가리킨다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이제 뭐 예의도 배우고 여러가지 그 다음에 이런 신체 조건도 잘 관리하고 하는 거지 손흥민 선수의 몸이 지수화풍으로 돼 있지만 이게 전기력, 자기력, 통신력, 광력에 의해서 작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은 금생에 몸 받기 전에 지금과 같은 여건을 만들어서 왔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은 세계 챔피언 아니에요. 정말로 노벨상보다 더한 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유엔 가입 국가보다 축구협회 가입 국가가 더 숫자가 많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이렇게 전기력, 자기력, 통신력으로, 광력으로 돼 있는데 지수화풍을 활용해서 태양광, 수력발전, 그 다음에 유기생화학발전, 바다나 강물의 조력발전, 지력발전, 풍력으로 해서 거꾸로 사람들이 인식과 지식의 힘으로 허공에 존재하는 전기력, 자기력, 광력, 통신력을 지수화풍을 가지고 거꾸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이제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 몸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전기력, 자기력, 통신력, 광력을 다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인식하느냐? 세계나루는 금생에 못 받기 전에 정해왔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고생을 하건, 힘들건, 살인범이 됐건, 망했건, 부자가 됐건, 어찌됐건 미안하지만 네가 이런 생을 선택해서 온 거야. 라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난 생에서 몸 받기 전에 선택했던 게 잘 모르고 선택해서 이쪽 길로 갈까? 저쪽 길로 갈까? 프루스트에 가지 않은 길처럼 나도 차라리 손흥민 같은 선택을 할걸 나도 차라리 캔피셔나 이런 사람 같은 선택을 할걸 나도 아롱드론 같은 선택을 할걸 뽑히건 안 뽑히건 그쪽으로라도 꿈이라도 가져볼걸 내가 지수화풍 공식에서 나는 식이 부족했구나 맨날 먹고 사는 생각만 했으니 지난 생에도 먹고 사는, 지금 내가 맨날 먹고 사는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로 봐서는 지난 생에서도 그랬을 것이라는 거죠. 인식의 대상을 넓히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지금 금생에 불법도 만나고 사람 몸도 가졌으니 인식의 대상을 여기서 넓혀보자는 거죠. 인식의 대상을 넓히는 것이 지금 부처님께서 내 얘기하시는 서원이잖아요. 그러면 공의 나로 살게 되면 어차피 여기에는 세계나가 아닌 공의 나를 공부하게 되면 세계나로 사는게 아니라 공의 나로 살게 되면 전기력, 자기력, 통신력, 광력을 당겨가지고 마치 수천만 년 동안 못 썼지만 지금 최근 100년, 200년 사이에 사람이 지식과 인식으로 전기를 일으키고 통신력을 만들고 자기력을 만들고 빛을 만드는 것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대행스님 말씀이에요. 너무나 쉽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걸 이제 금강산맹경에서 보면 이래서 이제 서원도 필요하고 승공도 하고 뭐 정말 법문도 많이 듣고 법문 왜 많이 듣죠? 인식을 정확히 하고 인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이 경의 이름은 불가사의 하니라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생각하시는 능히 여래의 일체지의 바다에서 그냥 부분적으로 알고 뭘 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알고 하시는 그런 바다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경이다.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지니면 이 경전을 지닌다라는 말은 금강경도 그렇고 법화경도 그렇고 화음경도 그렇고 수지 독성한다라는 게요 예요 예 예를 갖는 것을 공의 나를 자기가 항상 염두에 두고 공의 나로 살고 주인공으로 사는 것 내 안에 부처로 살고 내 안에 여래로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수지한다고 그래요. 책을 갖고 복사해서 가슴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일체의 경전 속에서 바라거나 찾을 것이 없어지게 되면 무소히고 뭐 그냥 바라고 구하는 게 없어질 것이다. 왜? 저절로 오니까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바라고 구하던 게 생겼지만 다 거품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가만히 보면 제가 바라고 구하지 않은 것들이 저한테 와서 여태까지 그냥 떠밀려서 살아온 것 같아요. 바라고 구하지 않는 게 저한테는 더 좋은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요. 자, 그래서 저는 바라고 구했던 게 끝이 좋았던 게 없어요.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미미했어요. 그러나 바라지 않았던 것은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했어요. 이제 나의 60갑자 한 바퀴 돌아보고 60갑자를 다 제가 갑자을 측 병인 정매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팔자상으로 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의 나아의 이런 금강산매경의 법 공의 나아를 가리키는 법 우리가 지수화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전기력, 자력, 광신력, 광력, 통신력으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제가 힌트 드릴까요? 이래서 다보탑이 생기는 거고 다보부처님이 생기는 거고 많은 보배를 갖게 되시는 거예요. 가지가지 많은 법을 다 지니고 있으며 팔만대장경의 핵심 유지를 모두 포용하고 있으며 모든 경전의 가르침을 금강산매경에서 법의 핵심으로 묶은 것이다. 이 경전의 가르침은 모든 대승의 가르침을 통섭한다고 해서 섭대승경이라고 하고 금강산매라고 하고 다이아몬드처럼 빛난다고 해서 금강산매라고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손흥민 케인, 대통령, 건달, 깡패 동물, 사람, 식물, 인삼, 산삼, 무, 도라지 무량한 종자에다가 전기력, 자력, 광신력, 광력, 통신력을 치수화풍을 활용해서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서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받아 지냐면 금강산매경에서 가리키는 열애장의 힘, 진성공의 힘을 가져지지면 수십만 가지 부처님을 다 공양하는 것이니라 전기력, 자력, 광력, 통신력이 다 부처님의 불력이잖아요. 이러한 궁독은 비유하자면 허공처럼 허공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허공이라는 말은 빈허공, 조용필의 허공이 아니에요. 지수화풍을 만들어낸 공 그리고 인식의 힘으로 지수화풍이 있기 때문에 인식의 힘으로 거꾸로 전기력, 자기력, 광력, 통신력을 작용을 해서 일으킬 수 있는 것 끝도 그 한계가 없어서 모든 중생들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맡길 경우 이 경전뿐이니라 이거를 참 전기력, 자기력, 통신력, 광력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 대행스님이고 이런 용어가 없던 시절에 금강산매경에서 이제 열외장이라고 얘기를 했고 거꾸로 이렇게 지수화풍을 활용해서 전체 허공세계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이걸 열외장품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몸 받기 전에 세웠던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몸을 받기 전에 세웠던 자기의 그 의도를 이제는 금생에 몸을 갖고 공의 나로서 다시 한번 서원을 생겨서 번뇌를 끊고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사원학 새로 법문을 배워서 불토무상 서원성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거죠 짧은 시간에 제가 대행스님 말씀하고 사실 오늘 좀 타노스님 거로 말씀을 드릴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역시 대행스님 주인공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다 정해져 있는 걸 넘어 쓰시려면 공의 나를 사용하십시오 저도 사용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